9번 문제입니다.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. 신경과학자 아이젠 버거는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. 제가 지금 바로 읽어요. 왜 읽냐 하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거든요. 어차피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린다 했으니까 맨 마지막 부분 빈칸이니까 어차피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읽고 결론을 정리할 수 있으려면 내용 이해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.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 위주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. 신경과학자 아이젠 버거는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. 이 실험에서의 그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fmri 기계를 이용해 촬영하였다. 뇌에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겠는가를 촬영하여 실험 참가자가 어떤 심리적 상태인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. 아이젠 버거는 각 참가자에게 그가 세 사람으로 구성된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고 온라인에 각각 접속하여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. 그런데 이 실험에서 각 그룹의 구성원 중 실제 참가자는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 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다. 실험이 시작되면서 처음 몇 분 동안 셋이 사이좋게 순서대로 공을 주고받지만 어느 순간부터 실험 참가자는 공을 받지 못한다. 실험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계속 공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는 나머지 두 사람이 아무리 한 설명 없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끼게 된다.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가 따돌림 당할 때 그의 뇌에서 전두엽의 전대상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걸 확인했다. 지금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느끼게 된다까지는 실험의 내용이고요. 그래서 실험에서 얻은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죠. 우리는 지금 실험의 내용을 파악을 한 거예요. 읽으면서. 어떤 사람한테 셋이 사이좋게 게임하라고 시켰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가면 한 명 참가한 한 명은 따돌림 당하는 느낌을 주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둘이서만 계속 왔다 갔다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. 약간 자기가 따돌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야. 그래 놓고 나서 따돌림 당할 때 그의 뇌에서 뭐가 나오나 전두엽의 전대상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. 이게 이제 뭡니까? 바로 결론이겠죠. 이걸 이제 얻어낸 실험의 결과예요. 이는 인간이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다. 그럼 결국 뭐예요? 이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건 물리적 폭력 당할 때와 유사한 상황이 바로 따돌림 당할 때의 느낌이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같은 부위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연구팀은 1호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? 이렇게 따돌림 당할 때 물리적 폭력 당할 때랑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따돌림과 물리적 폭력이 사실은 동일하다라든지 같은 부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1번. 물리적 폭력은 뇌 전두엽의 전대상피질 부위를 활성화한다. 제가 지금 가장 적절한 결론을 따지라고 했죠? 지금 이 실험은 위에 어떤 실험? 따돌림 당했을 때 느끼는 그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물리적 폭력 당했을 때랑 같다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실험인데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죠. 그죠? 이 글의 결론은 물리적 폭력이 아닙니다. 따돌림 당했을 때 인간의 뇌의 변화가 물리적 폭력을 당했을 때 뇌 변화와 동일하다는 게 결론이에요. 자, 2번. 물리적 폭력은 피해자의 개인적 경험을 자, 아닙니다. 역시 핵심은 물리적 경험이 아니라 따돌림입니다. 물리적 폭력만을 다룬 글은 여기서는 결론이 될 수 없어요. 3번이요.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. 자, 따돌림은 더 심각한 아니죠.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됐으니까 동일한 거죠. 더 심각한 건 아니에요. 자, 4번의 답이겠죠. 따돌림을 당할 때와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심리상태가 서로 다르지 않다. 네, 동일한 걸 느낀다라는 거겠죠. 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.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실험을 보여주고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험의 핵심인 따돌림을 가지고 결론을 끌어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1번 같은 경우는 답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.